이번 시간은 정보통신망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정보 전송 방식이 있는데요. 그 전송 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단방향 전송이 있고 반이중 전송이 있고 전이중 전송이 있는데요. 단방향 전송은 A라고 하는 단말기에서 B라고 하는 단말기까지 A와 B까지 단말기가 있으면 한쪽 방향으로만 일방적으로 통신하는 방식이죠. 이것을 우리가 심플렉스라고 합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얘는 라디오나 TV방송 등이 있고요. 반이중 전송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똑같은데 한쪽이 전송을 하게 되면 다른 한쪽은 송신을 하게 되면 다른 한쪽은 수신만 해야 되고요. 또 반대로 한쪽이 송신을 하게 되면 반대쪽이 송신을 하게 되면 그 반대쪽은 수신을 해야 되는 이러한 경우죠. 동시에 송수신은 안 되는 경우죠. 이러한 형태를 뭐라고 하냐면 반이중 통신 또는 하프 듀플렉스라고 합니다. 다음은 전이중 전송 방식인데요. 전이중이라고 하는 것은 풀 듀플렉스라고 하고요. 또는 양방향 통신이라고 하죠. 동시에 양방향 데이터를 전송하는 이러한 방식이 바로 전화가 해당이 되고요. 하프 듀플렉스 같은 경우는 무전기가 해당이 되겠고요. 또는 팩스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팩스 같은 경우 한쪽은 수신을 하고 한쪽은 송신을 하는 그래서 송신과 수신이 동시에는 안 되죠. 그래서 팩스도 그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베이스밴드 전송 방식이 있는데요. 베이스밴드 전송 방식은 디지털 신호를 변조하지 않고가 중요한 말입니다. 변조하지 않고 직접 전송하는 방식이고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브로드밴드 전송은 여러 개의 데이터 채널을 제공하는 방식이에요. 한 매체에 전송하는 매체에 여러 개의 데이터 채널을 전송할 수 있는 방식이 브로드밴드다. 대표적인 얘기는 ADSL이라고 하는 통신 방식이 있는데요. 이거는 뒤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망의 종류가 있는데요. 이 정보통신망의 종류는 망의 특징을 좀 간단히 알아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시험에도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요. 같이 한번 알아보죠. 먼저 근거리 통신망은 회사나 학교나 연구소에 한정된 장소라는 말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가까운, 아주 가까운 데에서만 통신할 수 있는 방식이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도시권 통신망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와 도시를 연결할 때 쓰기 위한 방식, 쉽게 얘기하면 같은 대전과 서울, 뭐 이렇게 도시와 도시의 망들을 연결하기 위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대역 통신망은 바로 지방이나 또는 국가와 국가 사이, 국가와 국가 사이를 제일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 광대역 통신망은 웬이라고 하는 건 국가와 국가 사이의 통신망, 통신망의 크기에 따라서 랜, 맨, 웬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순서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 통신망, 굉장히 시험에 잘 나왔던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뭐냐면 기존의 통신사업자, 기존의 통신사업자에서 회선을 빌려서 임차했다는 얘기죠. 회선을 임차해서 이것을 하나의 서비스 해주는 제3자에게 서비스하는 통신망이 바로 뭐다? 부가가치 통신망이에요. 서비스를 추가해서 제공하는 통신이 바로 부가가치 통신망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종합정보통신망 ISDN이라고 있는데요. 이 ISDN은 뭐냐면 음성이나 데이터나 영상 이런 것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제공하는 디지털통신망이다 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성, 데이터, 영상을 하나로 통합해서 제공하는 디지털통신망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기존의 ISDN에서 ISDN 종합정보통신망에서 고속의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이 BISDN이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VDSL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ADSL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ADSL과 VDSL의 차이점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DSL은 뭐냐면 다운로드와 업로드의 속도가 비대칭이기 때문에 바로 비대칭이라는 말이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다운로드와 업로드의 속도가 비대칭인 형태의 통신망이 어떤 거다? ADSL이라는 거고요. 초고속 디지털 가입자 회선이라고 하는 VDSL은 물론 비대칭도 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는 대칭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운로드와 업로드의 속도가 같은 형태, 물론 다른 것도 있긴 하지만 같은 형태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는 고화질의 동영상 컨텐츠를 즐기는 데 적합한 통신 방식이 VDSL이고요. 그 다음에 비대칭형 디지털 가입자 통신망이라고 하는 ADSL은 업로드와 다운로드가 속도가 다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운로드를 많이 쓰고 업로드는 잘 안 쓰기 때문에 그래서 다운로드 속도가 빠르고 업로드 속도는 조금 느린 형태의 그러한 통신 방식을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통신 회선을 설치하지 않고 뭘 이용하냐면 기존의 전화선을 이용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ADSL은 전화선을 이용을 하고요. 중요한 것은 ADSL은 기존의 전화선을 가지고 있다는 통신 방식이다라는 거고요. 전화국과 1대1로 연결되는 그러한 통신 방식이 바로 ADSL 방식입니다. 이해 되셨죠? 그래서 낮은 주파수, 전화는 낮은 주파수를 수용하고 데이터 같은 경우는 높은 주파수를 이용해서 혼선이 발생되지 않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통신 방식이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무선 가입자 통신만 그냥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VOIP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알아두시고요. 앞으로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니까 꼭 알아주셔야 될 것은 뭐냐면 VO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이스의 줄임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VO 그래서 보이스에다가 IP가 뭡니까? 우리가 인터넷을 하기 위한 바로 프로토콜 이름 중에 하나인데요. 이 IP 네트워크, 쉽게 얘기하면 네트워크의 뭐를? 음성을 전송하는 그런 기술이다는 얘기죠. 음성을 전송하는 기술. 그게 대표적인 게 바로 뭐예요? 인터넷 전화가 되겠죠. 인터넷 폰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해 되셨나요? 그래서 장거리 전화나 또는 국제 전화에서 주로 많이 쓰이는 그런 방식이 VOIP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되셨나요? 그래서 음성이에요. VO가 나오면, 아, VOIP 나오면 VO는 보이스, 아, 음성을 같이 전송하는 통신 방식이다라고 하는, 통신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되셨죠? 여기에 있는 정보통신망에 대한 이 부분들은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만 딱 알면 안 되고 전체가 하나에 대해서 설명해서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서 봤던 통신망들이 그럼 어떠한 구성의 형태로 되어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타형. 자, 스타형의 이 그림을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가운데에 중앙 컴퓨터가 이렇게 있고요. 각각의 컴퓨터로 생각해도 되고 또는 단말기라고 생각을 해도 각각의 단말기들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1대1로 연결되어 있죠? 자,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포인트 투 포인트라고 얘기합니다. 포인트 투 포인트는 바로 1대1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게 포인트 투 포인트로 우리가 뭐라고 쓰냐면 P2P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P2P. 많이 들어보셨죠? 이 P2P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포인트 투 포인트 형태의 중앙에 컴퓨터가 있고 그리고 각각의 단말기들이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형태를 말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중앙에 있는 컴퓨터가 고장나면 어떻게 되나요? 모든 통신망이 다 먹통이 되는 거죠.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컴퓨터가 고장나면 모든 통신이 단절되는 이런 단점이 있지만 각각의 컴퓨터들이 이렇게 1대1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얘가 고장났어요. 얘가 고장나면 어떻게 돼요? 유지보수하기가 쉽고 발견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고장임, 발견이 쉽고 유지보수가 쉬운 이러한 형태가 바로 스타형의 통신망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말기로 정보 전송을 하기 위해서 중앙 컴퓨터를 또는 허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전송량이 어떻게 되겠어요? 중앙에 집중되는 그러한 특징도 있겠죠. 이해 되셨나요? 스타형 1대1이라고 하는 말 기억해 두시고요. 포인트 투 포인트. 그리고 중앙 컴퓨터가 고장나면 모든 통신이 단절된다. 고장 발견이 쉽고 유지보수가 쉬운 그러한 형태가 스타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링형을 볼까요? 링형은 루프형이에요. 동그랗게 다 연결되어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서로 단말기들이 이웃하는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원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거리 통신망에서 주로 채택해서 쓰이고 양방향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단말기가 고장이 나면 전체 네트워크에 손상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뭐라고 한다? 링형 또는 루프형이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형이 있는데요. 버스형은 이렇게 통신 회선에 각각의 선들을 연결을 해서 단말기나 컴퓨터들을 연결할 수 있는 이런 형태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연결이 간단하고 쉽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개의 통신 회선에 중요한 말은 한 개의 통신 회선에 여러 개의 단말기들이 어떻게 돼요?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한 개의 단말기가 고장나도 여기에 있는 단말기 고장나도 통신에는 영향을 주지 않죠. 아까 뭐하고 같습니까? 스타형의 1대1 구조와 같은 포인트 포인트 방식과 같죠. 그런 영향을 주지 않지만 통신 회선, 이 가운데 있는 통신 회선이 고장나면 통신 전체가 어떻게 돼요? 두 절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단점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통신 회선이 한 개이므로 물리적인 구조가 간단하죠. 이 통신 회선이 하나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구조가 간단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추가와 삭제가, 단말기의 추가 삭제가 어떻게 돼요? 추가와 삭제가 용이하고 회선의 양 끝단에 종단 장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끝나는 지점이 있어야 되니까 종단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트리형 구조가 있습니다. 트리형 또는 계층형 구조인데요. 여기 있는 이 중앙 컴퓨터에서 계속 가지를 뻗어나가는 것처럼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이게 바로 트리형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통신 경로가 분산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이쪽에 통신이 고장났다 하더라도 이쪽으로 계속 연결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 통신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통신 선로가 짧아서 제어하고 관리가 쉽기는 한데 뭐냐면 이거 같은 경우는 확장도 쉽고 이런 점이 좋은데 문제는 트래픽이 많이 발생이 돼요. 트래픽이라고 하는 건 만약에 여기에 있는 이 단말기가 데이터를 보내려고 하면 이쪽에 모든 장치들이 한꺼번에 다 보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통신 트래픽이 엄청 많이 걸리겠죠. 여기에 있는 모든 컴퓨터들이 다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에 모든 동시에 많은 데이터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여기에 통신 트래픽이 엄청나게 걸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갑자기 느려지는 그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죠. 중요한 말은 여기서 분산 처리 시스템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통신 선로가 분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되셨죠? 중요한 건 망형이 시험에 잘 나와요. 망형이라고 하는 건 뭐냐? 메쉬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물처럼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단말기들끼리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말기들이 포인트 투 포인트 일대일 형식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단말기하고 연결성이 높고 많은 양의 통신 선로가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모두 다 연결해야 되니까 통신 회선 길이가 제일 긴다는 얘기죠. 통신 회선의 길이가 가장 길고 그 다음에 통신 전화나 공중 데이터 통신망에서 주로 사용되는 그런 방식이 바로 메쉬형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시험에서 잘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스타형과 버스형 이런 부분들이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특징되는 그 단어들을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잘 기억하면 충분히 우리가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죠? 자 블루투스와 IMT2000이 있는데요. 블루투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블루투스는 쉽게 얘기하면 근거리 무선 기술 표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거리 무선 기술 표준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뭐다? 정의죠? 정의. 블루투스의 정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휴대하기 편한 휴대기기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근거리 무선 기술 표준이 바로 블루투스예요. 그래서 근거리에 놓여있는 보통 한 10미터 이내에 10미터 이내에 바로 전화, 팩스, 휴대폰, PDA 이런 것들이 서로 무선으로 연결해서 이제는 TV나 냉장고, 가전제품으로 무선으로 연결해서 양방향으로 실시간 통신할 수 있는 이러한 규격을 말하는 건데요. 기술 표준을 말하는 건데요. 이 블루투스가 점점점 발전이 되고 있죠. 블루투스도 버전이 있습니다. 1.0부터 해서 지금 현재 5.0까지 있어요. 현재 5.0까지 있는데 이 블루투스가 그러면 블루투스 만약에 제품을 살 경우에는 지금 현재 5.0을 지원하는 이러한 블루투스를 구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블루투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IMT-2000이라고 되어 있는 이것은 기존의 통신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단말기에 지역적 한계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전송속도나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는 것을 극복하기 위한 기술이 바로 IMT-2000이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보통신망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봤는데요. 먼저 정보 전송 방식인 단방향, 반의중, 전의중 이 방식에 대해서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의 종류에는 근거리 통신망, LAN, MAN, WAN에 대한 특징들을 알아두시고요. 부가가치 통신망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광대역 종합정보통신망인 BISDN이라는 용어들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VDSL과 ADSL의 차이점 서로 비교하면서 기억해 주시면 훨씬 더 좋겠고요. 정보통신망의 구성 형태, 스타형이라든가 링형, 버스형, 트리형, 망형, 메쉬형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들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 꼭 참고해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